다우존스 0.57% 상승 나스닥 0.60% 상승 반도체 지수도 1.98%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지속 상승 중이고요. S&P500과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 갱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독일은 정거점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조금 조정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도 전일 상당히 강하게 양봉시연하면서 20일 돌파하는 모습 정거점 인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달러약세 아주 강화되면서 위아나가 초강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아베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금요일날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양호한 흐름으로 가다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하겠다라는 뉴스와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1.5%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하다가 초정을 좀 받았고요.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케인은 인버스 투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인버스 여기서 말씀드리고 한 번을 이야기 안하다가 이제 인버스를 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뭐 폭락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미국은 지속 상승형으로 잘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만약에 3단계 시행해버린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해칙 차원에서 이제 인버스 들어간다. 자 타이밍 변곡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보자면 코스피 0.48% 상승 코스닥 0.5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선물 재개장된 미국 선물 상승 출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0.43% 상승 나스닥 선물 0.41% 상승입니다. 자 크루도일 오일은요 적당한 선에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선물은요 강세 초강세 보이다가 이제 초강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어요. 금에 투자를 했던 안전자산 위주의 금에 투자했던 자금이 만약에 빠져놓은다면 아유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할 것인가? 노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주식시장 쪽으로 충분히 자금 유입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닥트케이가 금요일까지 실전 투자대회에 참여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5위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19승 5패 수익률 59% 최대 수익률은 70% 였는데요. 좀 까먹었어요. 5위로 마감했습니다. 누적 수익은 38승 6패 승률 86% 누적 수익 4만 892달러입니다. 자 일주일 늦게 참여했고요. 낮에는 리딩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야간에만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고 느낀 바 많습니다. 혼자 하는 거하고 또 대회에 참여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군요. 느낀 바 많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닥트케이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론과 실전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들께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자 전일 뉴스를 여러분들 주말이었기 때문에 다 보셨겠지만 잭슨홀에서 FED 제롬 파울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가 한 2%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인플레이션 우레어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를 유동성 풍부한 것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 같은 거 쓰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경기 부양책을 그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뉴스들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이슈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만 신규 부양책 부분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백악관의 저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약간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아마 추가 부양책 발표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자 이제 아베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아베 시스템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가 현재 일본과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든지 아니면 호전되서 우리 증시에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악재로 작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하나 기억해둘 것은요. 8월 31일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말일에 트레이딩 실적 좋게 하기 위해서 저도 금요일날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신경 쓰니까 오히려 금요일은 좀 별로였습니다만 자 주식시장은 윈도 드레싱 가능성도 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전혀 이상할 바 없는 변곡 구간인데 일단 출발사항 양호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구요. 자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를 강하게 빠르게 가져오는 상황이니까 언택트 관련 상당히 강세 보여왔고 추가로 좀 상승도 가능해 보이구요. 자 먼저 좀 조정받았던 2차전지 엘디화학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20일인건 관심 가지시라 했는데 강하게 올라오구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퀴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출발사항 양호한데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구요. 해칭, 인버스 이제 조금 투입해가는거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하면요. 포트폴리오 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는 보험입니다. 인버스 빠질 때 대비해서 보험 성량으로 인버스 해칭을 가져가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셀트리온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일, 60일 인근 지지 10만원권 강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반등하는지 33만원 넘으면서 신고가 갱신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구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60일 돌파하면서 11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를 관전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구요. 닥터케인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검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생방송 여러분들께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는데 와서 일주일 무료 이런거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한번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일날입니다. 그거까지만 말씀드리고 핫선머 이제 뭐 여러분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추가해드리니깐요. 팀케이와 함께 하시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초특급 트레이드와 함께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전일 21인근에서 조금 주춤했는데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자 LG화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일단 또 양호 추가 상승. 카카오는 들고 갑니다.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구요. 자 주도주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KMW 2%대 상승 전일 조정 좀 받았는데요.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NHN 한국사회결제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창오토텍 매수 전일 의견 드렸는데요. 상승입니다. 수소차 섹터도 한번씩 들썩들썩 하니까 슬쩍 들어가는 건 무리 없다. 슬쩍 들어가는 건 무리 없다. 자 현대차를 여기서 편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편입 못했습니다. 21인근 그죠? 21인근 기억하십시오. SK텔레콤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데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OCI OCI가 그죠? 조금 애매한 위치는 있는데 관심은 좀 있는데요.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뭐 거래할 것인지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자 전략은요. 시장이 양호하게 가면 풀 베팅에 해져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조금 주춤하면 또 조금 줄였다가 내려오면 또 사놓고 그 전략 계속 할 거예요. 자 핀테크 쪽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도 양호하고 다날이 전일에 이어서 초강세 보입니다. 자 배달 테이크아웃만 해라. 그리고 배달 배달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온라인으로 폭증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시장 양호입니다. 1% 이상 상승 출발 수소차 양호합니다. 수소차 양호 포트폴리오 편입 잘 했고요.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는 일단 다 청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등락이 있어요. 그래서 더 먹기보다는 더 먹기보다는 챙기자. 이래서 일단 챙겼고요. 조금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토해내기 싫어서 챙겼습니다. 일단 출발사항 기가 내국인 코스피 쌍클이 매수들고 있는 상황 양호 코스닥은 기간이 66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컴포가 아니고요. 기간이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금요일부터 슬쩍 들어오는 모습 보입니다. 꽁이 반가 반가 자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조금 조정받으면 매수할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쫓아갈까 그죠? 꽁이 딱 대기해 하하하하 쟤 딱 대기해 딴 거 딴 거 노프라블럼 홀딩하면 되고 카카오 2.3% 추가상승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먹어 LG화학 팔아먹고 또 들어가 또 먹어 예이야 근데 구독자는 왜 그리 나간대요? 하하하하 구독자는 왜 그리 나간대 그죠? 카카오 LG화학 챙겨 먹고요 챙겨 먹고 7% 10%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어 다 던지지 않았거든요 3분의 2 던졌다가 다시 갈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먹고 먹고 또 먹고 가만 들고 있잖아요 교회장 고마워 1% 홀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MW는 공매도 공격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공매도 상위에 있습니다. 뉴스 나왔는데요. 연장 6개월 더 한 단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조정받으면 다시 하면 되구요. 좀 전에 화면 바뀔 때 본거는 적당히 알아서 체크하시면 되구요. 바이오는 무서워요. 매지온이 한가 맞았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는지 몰라도 겁나요. 솔직히 끝내 주위에 갈 때는 끝내 주위에 가는데요. 한방 무너질 때 뉴스 하나로 그냥 한가 3방씩 맞는거 봤죠. 헬릭 스미스, 신라젠 경상도로 캣 샀고 거래정지 됐습니다. 신라젠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서운거 알아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조금 겁내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겁을 상실하는 순간 겁을 상실한다는건 고점인데 그냥 들어가고 개념없이 그렇게 하는거거든요. 꼭 그렇게 된다는건 아니지만 이거 봐요. 신풍제약같은거 이거 어디 여기서 산단 말입니까. 박살나요. 다시 올라옵니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박살났습니까. 거의 끝장난거에요. 같이 있는 사람은 신용이나 미수풀빵했으면 그냥 끝입니다. 진단키트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전전일 잘 차익신을 했구요. 삼성전자 오늘 1%인거 상승하고 있구요. 자동차 강세 자동차 조선 통신도 슬쩍 돌아서거든요. SK텔레콤 관심있습니다. 자동차 양호 현대차 못 산게 좀 아쉬워요.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벌이 살짝 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담당 헤어디자이너한테 주식 이마트 사봐요.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왜 정신없고 시간없을테니까 적금 달지 말고 이마트같은거 지금 딱 하면 된다. 딱 그랬습니다. 3% 올라갑니다. 중장기로 제가 제시한게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이마트 아무래 퍼스픽 현대건설 제시했거든요. 그 5개 딱 합산해보세요. 풀었을겁니다. 그렇게 하는거에요. 중장기는 바이오 좀 흔들려요. 진단키트도 흔들리고 있고 자 이거 핀테크쪽 비교적 양호 5G 양호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5G가 양호네 그죠 게임 양호 최근에 가장 강한 색타는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좀 들쑥나쑥합니다만 그린 뉴딜 이쪽이다. 엔트테인먼트 이런쪽도 상당히 강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다 치겠다. 하하하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array 보면은 뇌 좀 metre 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밀립니다. 안밀렸으면 하는데 밀리는게 좀 당연한 위치입니다. 스트레이트로 10% 이상 올라왔구요. 14% 이상 올라왔겠네요. 그리고 밀립니다. 다만 아 아직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내고 뭐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기 싫어서 일단 홀딩 중인데 수익도 별로 안났고 이러기 때문에 밀리는게 지극히 당연한 권력은 맞아요. 그러면 크게 밀리지 말고 아 적당히 아 20일에 저항 받고 다시 추가로 빨리 반등해야 됩니다. 20일 자 밑에 깔아 놓으니까 밑에 이렇게 깔아 놓으면 이렇게 밑에 깔아 놓으면 지지거든요. 근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딩합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그만큼 중요해요. 20일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20일 위에 있는거 해야 돼요. 이렇게 20일 위에 있는거 매수해라 그랬거든요. 매수.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팔아먹었었는데 다시 갈거 같으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왜? 우상향하고 있고 의외로 금요일날 흔들리면 좀 빠질까 싶어서 미리 청산해냈는데 안 빠지고 적당히 잘 버티네. 그리고 동종 섹터가 강하게 가려고 폼 잡네. 단알이 10% 가지? 그러면 다시 발을 담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유연하게. 그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사면 1년 2년. 물론 그것을 100% 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지지나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빠질게 뻔히 보이면 조금 챙겨내고 그죠?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할까? 다 안 팔면 되잖아. 다 안 팔면. 그죠? 카카오, LG학 다 안 팔았거든요. 실컷 3분의 2 챙겨먹고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갈거 같더니 다시 사놓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3분의 2 팔 때 못 파는 이유는 야 더 올라가면 어떡해? 더 올라가면 3분의 1 있잖아. 그죠? 그리고 팔아먹은 거 적당하게 다시 사놓으면 된다구요. 그걸 잘 하시면 되는데 잘 안돼요. 사실은 왜? 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미련과 욕심과 후회와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평정심이 잘 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그게 유지가 딱 되면 어느정도 레벨 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뭔가 팔고 난 다음에 대박하는 거 천지거든요. 그거 아이고 계속하고 있으면 안돼요. 내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딱 메모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버스 손들어봐야 안 와요. 지나간 버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그죠? 하셔야 된다니까 안 적어도 다 알 것 같죠? 몇 년 후에 한 번 보세요. 몇 년 후에 제가 2003년도 걸 얼마 전에 한 번 적 있습니다. 기도 안 차다군요. 그죠? 매매 포인트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딱 든다구요. 저는 주로 선물 옵션 했으니까요. 막 거꾸로 하고 그럽니다. 그죠? 이런 데서 막 매수들어가고 그래요. 이거 막 장인데 그죠? 완전 거꾸로 한 거 진짜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매매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해요. 여러분들 아침 방송할 때 단순하게 무슨 종목 사라 팔아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 큰 의미로 장기적인 의미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진심을 다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 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말고 받아들였다가 나한테 맞는 것은 남겨두고요. 아닌 것은 내보내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신의 것으로 아마 뭔가가 만들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황당한 사람도 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고 하면 시장 끝장날 건데 싶어가지고 밑으로 육수로 하방 배팅해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어? 안 빠지네. 1% 올라가네? 닥터케인은 어떻게 했다? 포트폴리오 90% 갖고 있고 10% 인버스 해칭 해뒀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상방향 배팅이거든요. 상방향 배팅 기관이 갑자기 사들어와요. 전일부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패대기 치면서 배신 때리더니 굽열부터 슬쩍 사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경험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 3월에 코로나 아주 심한 폭락장에서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한 번도 위기 상황이 오긴 했습니다만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참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일부 멀지가 간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집단이 있죠.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미국 섬을 추가합니다. 추가 상승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전망도 크게 안 틀렸어요. 11월까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6월 달부터 7월 위기론 8월 위기론 9월 위기론 얼마나 많았습니까? 뻥입니다. 뻥이라고요. 시장은 위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 TV에서도 그럽니다. 할 말 없어요. 분석이 안 됩니다. 손가락 빨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응. 못 할 수 있는데 món標은 아무튼 nota 요. 진 감사합니다. 자 시작 좀 밀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거 따라가면 안되요. 고점에 있는거 따라가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내 주식이나 내가 관심있는 종목이 이평산하고 좀 붙었는가 그거 확인하십시오. 같은 lg학이라도 여기 사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사라고 난리치잖아. 여기 산사람 본전이에요. 본전. 왜? 오르고 오를 만큼 8,9일 올랐는데 대형우량주가 더 간다고요? 갈수도 있는데 조정이 지극히 확률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 관심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 1봉상에서 이평산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 차익실현하십시오. 일부. 사지 마세요. 관심있는 종목들. 21인근이고 우상량 오른쪽 위다. 관심가지세요. 관심가지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거 아니라도 그것만 실천해보시라니까 일단. 그죠? 실패보다 수익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kmw를 던진 이유를 말씀드렸잖아. 정보쪸 인근이고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다니까? 추가로 못가고 비실비실하잖아요. 갈수도 있는데. 요렇게 내려오면 다시 산다구요. 이평산하고 이격이 떨어져있는 여기서는 청산해버리구요. 뭐? 뭐 때문에? 정보쪸은 뭐다? 여기 뭐다? 가다 밀렸죠? 저항입니다. 저항 임박이 했기 때문에 챙긴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요. 여기 뭐다? 이평산 지지권이에요. 그러면 매수.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런데 오늘 사들어가는 종목 있어요. 오늘 시장판단 중요한겁니다. 아... 하이닉소 많이 밀린다. 아휴... 진짜... 1%가 참 많다 표현하기도 못합니다만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지면 안되거든요. 이제 현장을irlände 자들어가는 중... 네... 이렇게 하실거에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알앨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상장판단 child care. 그런데 그 자기만 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만invest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그림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early 不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텔어는 defender가 owners 귀찮아가니깐요. 오시아이도 가네 결국 그죠 장 시작 시작 전부터 이거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올라 4% 5% 올라갑니다 아 이거 샀어야 돼 아 아쉬워 근데 무리 안하는 거거든요 왜 20일은 딱 지지하고 있는데 시장 흔들거리면서 툭 쳐져버리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기 땜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조금 고민했던 겁니다 야 아침에 4 했으면 이거 또 그냥 거품 우는 건데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있는 거거든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 빨리 야 그쵸 샀으면 5%인데 바로 그죠 크게 한숨 쉬고 이러고 난 다음에 팔을 추술해야 돼요 앤소프트 양호 여기만 딱 뚫고 올라가면요 여기만 딱 뚫고 올라가면 100만원 보입니다 저기 뚫고 올라가면요 언택트 아닙니까 언택트 집에서 뭐 하겠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게임 할 거 아닙니까 게임 그죠 자 엘지아학은 기관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고 외국인이 한 이틀 차익 시연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 양호합니다 카카오 양호 자 사막컨덴서 이게 mlcc 인데 그죠 이거 사지마요 별로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탈출해야 됩니다 자 왜 별로다 oci 처럼 여기서 지지해야 되는데 푹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저항 자꾸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 아 그래도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폭락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올라갈 때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박 빠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에 비하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침에 다시 사놨거든요 다시 사놨어요 왜 야씨 금요일로 팔아놓고 또 사놨 사놨어요 왜 이거 핀테크 쪽으로 강세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신고가 꺼내서 조금 추춤 추춤 하고 냈습니다 많이 올랐거든요 짧게 봐서 그렇지 많이 올랐어요 이거 봐요 그죠 만원에서 이게 7만 5천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실험 물량도 상당히 좀 나오는데 그것을 슬슬 슬슬 받아주고 워낙 아 지금 괜찮은 섹터로 분류되어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으니까 스무스하게 좀 올라가면 조정받고 또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그렇게 갑니다 자 금요일날 추천했던 성창 오토텍 양화구요 좌측 하단에 보면 외국계 좀 사두르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변동성이 좀 큽니다 자 인버스 인버스 여기서 매수했는데 조금 처졌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포트폴리오 90%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닥 띄웁니다 코스닥 띄우면 이거 갈 가능성이 있거든 꽁이 5% 더 추가 한국이 5% 더 추가 실전매매 할 때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죠 해외선물 그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자 코스닥이 추가 상승하는 거 보고 더사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더 뚫고 가는 거 보고 20일 일단 안착 자 일단 양대시장 20일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기와내고 쌍끄리드로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는 게 양화다 다만 지금 선물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선물이 팔고 있는데 일단 고점부에서 약간 조정이죠 이 정도는 외국인 선물이 공격적으로 하방으로 때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사놨거든요 선물을 얼마나 많이 사놨다고 6월 만기 이후로 3만 7천 개 사놨습니다 어디로 오냐 알았어 조금씩 조금씩 줄여줄게 챙기면서 가자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도 방송 들어와서 도움 얻고자 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성창 오토텍 손절은 7,300원 깨지면 손절 하시고요 성창 오토텍 구날 매수 가능합니다 한 방에 다 지르지 마요 한번 좀 쳐지면 7,500원에 두번 그리고 밑으로 쳐지면 손절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만 참고하시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그냥 제가 리딩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까지는 안합니다 왜 빨리 빨리 대응 안 하면요 잘못하면 쳐질 때 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 혼자 하신 것보다 낫다니까요 장중에 상황 판단해 가지고 끊어가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쭉쭉 들고 갈 것인지 쭉쭉 들고 가고 추가했던 카카오는 2.47 추가로 가고 에즈약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시온찬을 끄다가 SK하이닉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끊지 그러면 대세가 반등을 하려는 그래도 대세이기 때문에 팔만 한 2,3천원까지는 가서 던질랍니다 이거 들고 갑니다 그냥 시장이 금들금들하니까 조금 해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인버스까지 적당히 추가해 놓고 끌고 가는 전략 8월달에도 수익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8월달에도 3월달부터 닥터케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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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59.2% 수익 났으면 닥터케이예요 만족 여러분 안 되십니까 서울 거주 직장인이에요 그죠 이번달도 브러스 추가입니다 8월 팀케이예요 수익 공개 들어가셔서 밑에 어마무시한 수익률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서 2% 가까이 빠진다 하이닉서 2% 가까이 빠진다 그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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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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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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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안녕. 안녕. 지금 9시 30분 마감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 sdi 자 오늘 2차전지 비교적 양호입니다 현대차 대림산업은 무슨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전을 바닥권에서 좀 사들어옵니다 이마트 사들어와요 그죠 이마트 하나 솔루션도 괜찮은 것 같고 sk 텔레콤 기아차 양호 sk 케미칼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합니다 네이버 엘지어하까지 매도 삼성전기 셀트리언 매도 하이트 진로 매도 sk 이노베이션 매도 시젠 알테오젠 매수 시젠 알테오젠 매수 span 7이버ن sc 4 자 삼성전자는 계속 지지부지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들어 놓고 이마트 6% 갑니다 와 자 인벌스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벌스 2x 거든요 흔히 말한 꽃버스에요 두배로 움직이는 건데 물론 선물이 움직이는 것과 연동이 됩니다만 선물이 0.5구 지금 상승 중이거든요 비슷하네 그런데 지수는 좀 더 가고 있어요 선물 상승폭보다 지수가 더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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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도 38억 사두르고 있구요 선물도 기관이 사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대 코스피 매도 하고 있구요 선물 2500개 지금 매도 하면서 시장 상승할 때 선물 적당히 차익시장 하고 있습니다 매도 많이 하는데 크게 많이 안빠져 일단은 이게 단알이 지금 날라갔거든요 핀테크 온라인 결제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 양호입니다 수소차 양호 올라가던가 한가 언방에 다 꼬끄러져 버렸네 매지연 미국 fda 신약허가 자료 보안 요구의 한가 이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겁나요 겁나 한방에만 아장나야 아장나 자 미국 선물은 추가 상승 중입니다 1번 개장상황 한번 체크 해 보도록 하죠 1번 야 1.45 상승 아베 사임 이슈로 1% 이상 폭락 폭락 그렇고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끌어 땡기는 시도입니다 환율 환율 1,180원도 깨졌어요 1,197원입니다 1,2,2,2,3,2,7,2,3,8,8 1,217원입니다 L,2,3,2,2,3,2,1,2,3,4,4 abou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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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카카오 강세보이고 있고 네이버도 0.3% 상승 네이버보다 카카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엔소프트는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게임 상당히 강세보이고 있구요 2차전지는 조금 나뉩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구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2% 인근 하락 이상 가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강세 수소차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구요 자동차 그리고 그린 뉴딜도 강세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피 0.73% 상승 코스닥 1.14% 상승 기관이 현선물 동시 매수해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코스피는 조금 밀립니다. 자 셀트리온도 1%대 하락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을 눌러주면서 지수 컨트롤 하는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힘 떨어졌으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계속 저번주 부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힘 떨어졌잖아요 그죠 힘 떨어졌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삼성전자 출고라고 안보내줍니다 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좀 패네요 시장 갭 상승 출발해서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밑으로 처지고 있는데 2365라인 더 그냥 러프하기 이야기해서 20일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 전일 저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회가닥 돌변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전환하면서 선물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 시도는 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라. 현재 미국 선물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0.57% 0.75%로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상승 중이니까 적당히 숨 고르고 주가 상승한다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윈도 드레싱 말일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끌어 땡길 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는 시장이 여기 인근에서 턴 하는 걸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핫선머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3개월 결제하시면요 1개월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남은 2020년 닥트케이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닥트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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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